안녕하세요 그린실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탔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영상은 지전 슬로퍼 하단 부분에서 카빈 뱅턴을 타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엣지 세팅을 동시에 만들려고 했으며 부드럽게 전환하려 했지만 몸이 안으로 기울여져 안바를 타게 되고 안바를 타게 되면 저정적으로 골반이 흐트러지게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결 방안은 터나는 발 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고 넘을 발을 밀려고 하지 말고 버텨주는 연습을 가져갑니다 다음은 쇼턴입니다 쇼턴 무료는 삼각다리가 발생하지 않게 풀어주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상체가 서있는 것보다는 아래를 향한 느낌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풀체킹도 확실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야 쓰면서 같은 건 스트레스 받으니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그럼 스킨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리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